오늘은 항암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돌나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나물은 단연생식물로 돌틈에 붙어산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고, 전국의 논두과 상기식에서 흔하게 서식해 있습니다. 번식력이 매우 왕성하여 어느 곳이든 잘 자라며, 선인장처럼 식물체내에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뜨거운 햇볕에도 잘 자라게 됩니다. 전초에는 당류가 풍부하고,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피토케미컬 성분과 갱년기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달고 차가우면서 약간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강과 대장 및 췌장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는 불갑초와 수근초라는 양명을 사용하고, 피를 맑게 하고 해독작용이 매우 탁월합니다. 먼저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서 돌나물 추출물로 암세포 증식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 높은 항증식억제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간암과 자궁암, 유방암의 세 가지 세포분핵층에서 유의적인 암세포 전임이 증식억제 효과가 제일 높았습니다. 또한 식도암과 췌장암, 피부암에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도라지와 배아파였을 때 그 상승효과가 크게 작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나물을 조리시에 도라지 성분을 일정량 첨가하면, 생리활성 효과가 더욱 상승되어 항암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돌나물과 도라지 배합은 6대4 비율로 만들어 물에 다려 먹으면 되고, 산재나 환재로 제조해서 꾸준히 복용해도 그 상승효과는 크게 작용됩니다. 꽃이 피는 여름부터 가을에는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건조시킨 다음 용량 10에서 20g의 물리 리터를 붓고 다려 이를 두 잔씩 식후 30분에 복용하면 됩니다. 민간에서는 폐암과 간암치료의 효과를 본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 녹즙을 내어 먹거나 맥기니 때마다 생식으로 먹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돌나물에 들어있는 식물성 포도당과 과당자당은 면역기능과 항체형성 세포수를 증가시켜 당뇨식단에 매우 제격이라 했습니다. 또한 신장이 안좋은 사람에게 돌나물을 4주간 2일간격으로 투여했을 경우에 왼쪽 신장과 횡격막 사이에 있는 장기인 비장세포 증식이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돌나물은 46% 멜라닌 생성저해 감소효과를 나타냈고, 티로시나아제 활성은 약 51% 저해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돌나물 단백질과 유전자의 생압성 저해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피부노화 및 피부주름을 개선하는 미백제로 응용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돌나물은 식용으로 김치와 나물 샐러드 등에 사용하시면 되고, 생체로 초고추장에 바로 찍어 술안주로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암환자들은 물김치를 담궈서 식이요법으로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어느 순간 몸이 가볍고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돌나물은 오랫동안 먹어도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차가운 성질을 지녀 소음인과 맥이 약한 사람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또한 의화장이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과 설사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